새로운 실무기를 장착했습니다. 진공관 마이크인 루잇 LCT940 모델 진공관을 장착하고 있어서 블렌딩을 하면 소리가 상당히 따뜻해질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존에 사용했던 아스톤 스피릿 마이크와 비교 테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리턴 주병주입니다. 오늘은 제가 새로 장착한 신무기인 루잇 LCT940 진공관 컨덴서 마이크 성능 테스트를 기존에 사용하던 아스톤 스피릿 마이크와 함께 비교 테스팅을 해보겠습니다. 벌써 사운드 자체가 굉장히 풍부하게 느껴지고요. 소리를 좀 크게 냈을 때 피크가 아스톤 보다는 굉장히 덜 뜨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번 성악가로서 테스팅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우선 진공관의 블렌딩을 많이 뺀 상태에서 한번 이상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돌려서 블렌딩을 해서 중화정도에 넣어 놓고 소리가 상당히 부드러워졌죠. 이번에는 완전 진공관 쪽에 넣어 놓고 한번 큐브 모드를 하고 해보겠습니다. 폭이 상당히 좋네요. 소리가 굉장히 부드럽고요. 튜브와 튜브와 플렛 모드를 굉장히 블렌딩을 잘해서 쓴다면 확실히 명기라고 불리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지금 소리의 사운드가 실질적으로 Baby Face Pro, FS 모델,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그대로 이어폰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헤드폰도 그렇게 좋은 헤드폰은 아니에요. 그런데 음의 차이가 벌써 많이 풍부해졌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한번 애쉬톤 마이크와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는 아쉬톤 스프릿 마이크고요. 이 루잇 LCT940하고 비교를 했을 때 조금 더 직관적인 느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더 흡입되는 소리나 이런 건 좀 더 큰데 바로 피크가 뜨고요. 뭔가 루잇 LCT940은 소리를 정제해줬다는 느낌이라면 이 아쉬톤 마이크는 굉장히 음질도 좋고 좋습니다만 상당히 직관적으로 저의 목소리를 정제하지는 못했다라는 그런 느낌이랄까요? 특히 사운드를 좀 크게 냈을 때 바로 피크가 뜨네요. 루잇 같은 경우는 아까 전체적인 밸런스가 하위와 로우가 굉장히 밸런스가 맞는 느낌 그런데 아쉬톤 마이크는 중종은 굉장히 좋은데 하위에서 좀 무너지는 느낌이 조금 들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굉장히 좋은 악기고요. 물론 이 악기에 비해서는 거의 3배 이상 비싼 악기이기 때문에 하지만 가성 대비 굉장히 좋은 악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에슈턴 스피릿 마이크로 테스팅을 해보겠습니다. 피크가 고음에서 좀 소리를 세게 지를 때 뜨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컴프레서를 걸어서 오버톤을 안 나오게 만들었는데요. 그러고 나니까 소리가 좀 답답한 느낌 실질적으로 두 악기에 아무 이펙팅을 안 했거나 아니면 제한을, 컴프레서를 뺐을 때는 이 아이는 굉장히 직관적이에요. 그런데 루잇 LCT 구성원 모델은 상당히 뭔가 소리를 정제시켰다고 그럴까요? 조금 더 악기가 부드러운 느낌 이게 사실 비싼 악기들과 일반 기타 같은 경우도 하이엔드급으로 갈수록 소리가 더 정제되어 있고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데 이 아이가 좀 그런 느낌이라면 굉장히 좋은 악기이고 그렇지만 좀 더 직관적인 느낌이랄까요? 그래서 섬세하지만 따뜻한 느낌이 좀 떨어진다고 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가 아닌가 합니다. 우선은 그동안 고맙게 사용을 했고 그래도 현장에서 라이브를 할 때 많이 쓸 악기지만 루잇 같은 경우는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께 따뜻한 음악을 함께 할 때는 정말 주악기로 많이 사용할 것 같습니다. 이상 루잇 LCT 구성원 모델과 엘스턴 스피릿의 비교 분석을 한 성화가 받았던 조경규였습니다. 루잇 LCT 구성원 모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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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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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